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가끔 전하는데 전번 소식은 마지막 소식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 전비를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패전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가 그냥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이야기를 전번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났네요.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전쟁을 이끌고 있는 최고 사령관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갈등이 증가되기 때문에 서방관리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기사가 난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이 기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번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이 아마 이제 제2인자 군사령관인 모양입니다. 발레리니 잘룬주리 사령관인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지도자는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비를 지원했을 때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가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제 먹혀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원이 무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그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나 군 지도자도 다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지 않습니까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겁니다. 당연히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군사령관이 초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지도자는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다 이야기죠. 가장이 되면 일단 식구들 매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사장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사장만 보니까 특히 어려울 때 그때 사장이 수주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죠.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잘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도 결국은 뭔가 하니까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번 4월 10일 총선에도 책임지고 그다음에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냥 모든 지도자는 다 책임지는 자다 이렇게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황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기대를 모았던 미국으로부터 지원이나 유럽연합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부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전쟁을 조기 종식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니까 서방관리들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최고 장군사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공식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려가 일고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인 발레리 제알루전이 장군을 해임할 계획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긴장이 한참 고조되고 있다. 책임을 묻는 거죠. 두 사람이 또 전략도 다르고 지난해 점령 중인 자국 영토의 한 20%를 탄환하기 위한 반격 이후에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긴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성과가 떨어지면서 내부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서방에서 훈련하고 장비한 수천 명의 병력이 투입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노력이 잘 준비된 방어에 맞서 위축된 이후에 러시아군이 다시 공시에 나섰고 우크라이나는 또한 미국과 유럽의 내부정치적 분쟁으로 인해서 제한된 지원이 중단되면서 군사 및 재정지원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젤렌스키 책임인 거죠. 이거는 지원을 받아오는 것은 50세의 잔루전이 장군은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의 최고군 장교로 복무한 직업군인이고 그런 서방 파트너로부터 널리 존경받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인기 측면에서 젤렌스키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잔루전이 장군이 이코노미스터의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징용 징병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군사력을 대부분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전쟁을 교착상태로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추방하려면 군사력을 크게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직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직룡을 피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것도 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로 가면 생사는 누구하냐 이런 것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픈 거죠. 잔루전이 장군은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지친 군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더 젊은 수십만 명의 병력을 충원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 젤렌스키는 대규모 병력 정원 비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거의 2년 동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군인들을 동원해제할 계획을 촉구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규모의 여러분들 징병이란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전략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서방관리들은 전쟁 첫해의 젤렌스키 용기와 웅변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 후원자들을 결집시킨 그의 업적을 오랫동안 칭창해 왔지만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서방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모셔가면서 전직 tv 코미디언의 제한된 정치적 경험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책임지는 자다는 건 대통령이 대한민국 선거 사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젤렌스키는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전으로 실린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는 누군가 아니까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지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최종 최고 최후의 이름들 책임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 우리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표를 도독질 당한 당의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지도자는 가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다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는 한국 문제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라가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처럼 선거 사기를 당해 가지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대통령은 침묵하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대통령은 발신하셔야 되고 대통령은 행동에 나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냥 뭐 그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자 그건 아닌 겁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가를 보유할 수 있는 최고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여러분들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내 주장을 굽히거나 말을 바꾸는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 선거 부정을 저지른 주체는 전혀 아니지만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최종 최고 최후의 일인이 바로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책임을 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루전이 장군이 전장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정치적 압력을 저울질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 군사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사이의 긴장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꼭 같은 일이 6.25 전쟁 당시에 투르만 대통령하고 맥아드 장군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을 폭격을 때려야겠나 맥아드고 절대 안 된다 투르만 대통령이고 이게 대통령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번 기사는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다 이야기하죠. 최종 책임을 지는 자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선거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런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김동주 박사가 쓴 신학과 역사학을 잘 조화시킨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일종의 통사입니다. 기독교 성장이란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께서 양수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공병호 tv에서 지난해에 낸 다섯 권의 도독놈들 시리즈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4권 그리고 5권은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상권은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1권은 총론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